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 특강 영어 독해 4강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고, 이 부분에 빈칸이 있죠. 첫번째 문장부터 보면, consider for a moment a fish. for a moment 이렇게 묶으세요. 별거 아닌 문장이 되구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잠시동안 이거죠. fish 는 물고기는 belong in the water. 물속에 속해 있다. fish 는 단수나 복수나 둘 다 fish 인거 아시죠? s가 안 붙었던 얘기는 fish 가 복수로 쓰였다는 얘기에요. 중요한거 아니구요. when it is in the place where it belongs. 여기는 또 이수로 받았네요. 좀 이상하네.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구요. 그래서 it belongs 가 됐죠. 이것이 속해 있는 그 장소. 물이겠죠. 그쵸?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은 nominate 한다. 압도한다는 거죠. all other things 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that do not belong there, that may try to compete with it. 여기는 두 번의 됐이네요. 이 두 번의 됐이 전부 다 other things를 꾸며줘요. 그래서 자 다시 물고기가 물고기가 그 장소 안에 있을 때 그죠? 속해 있는 장소. 다시 말해서 물 속에 있을 때는 compute with it. 경쟁하려고 노력하는, 싸우려고 드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싸우려고 드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압도해 버린다. 우리가 물 속에서 물고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기죠. 우린 숨 쉬러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 얘기구요. 이거는 예를 좀 든 것 같구요. 비유를 좀 한 것 같구요. man. 사람 또한 no match for the fish. 상대가 안된다. 이 말이죠. as long as it remains in the water. 우리가 물 속에 있으면 우리는 물고기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so in order for us to have any power over fish. 우리가 물고기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는. we have to capture it by using tools and many forms of trickery to get it out of the place of its dominance. 우리는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뭐함으로써? by ing는 뭐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many forms of, 다양한 종류의 trick을 사용해서, 속임수 같은 걸 사용해서 to get it out of the place of its dominance. 그 물고기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물 속에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낚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we understand. 우린 이해한다. 사람 대 물고기. 물 속에서의 사람 대 물고기는 물고기가 이긴다는 것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를 물밖으로 꺼내 나오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물고기가 지겠죠. 우리가 이기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네요. 여기서는 대놓고 주제를 줍니다. 여기가 주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죠? The thought, 생각, that I am trying to convey to you is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생각은 뭐냐 하면, once you blank, 네가 일단 뭐뭐 하면 너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겠어요? 일단은 물고기를 밖으로 꺼내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면 이런 뜻이 나오는 게 좀 옳겠죠. 그쵸?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면 너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감과 강력함을 느끼면,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get accustomed to. 이것은 뭐뭇에 익숙해지는 거죠. competitive environment는 경쟁적 환경에 익숙해지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apply appropriate tactics to different situation. 다른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면, 살짝. 다른 상황에 다른 전략.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3번을 고려는 학생들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 답은 아닐 거예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는 걸 말하는 거지. 다른 상황에 다른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 discov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and operate in that william. william은 영역. 요게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 질문은 쉬웠는데 답이 어려웠네. 정답은 4번이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william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 영역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게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유리한 곳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유리한 곳인지, 곳이 어딘지 아는 게, discover who you are. 그리고 나서 그 영역 안에서 하는 거. 축구 선수가 자기는 측면에서 조금, 사이드 쪽에서 좀 강하다 싶으면,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이드에서 강해,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discover who you are가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플레이 자체를, 축구 자체를 사이드 쪽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도, 난 해보니까 수능을 잘 봐. 내신은 좀 영광인데 수능을 잘 봐. 내신은 4, 5등급인데 수능은 1, 2등급이야. 모의고사는. 그게 이제 discover 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 해야 되겠죠. 그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화 뭐 이런 거가 되겠죠. 5번은 feel content. 이건 만족하는 거예요. 네가 속한 곳에 만족하고 네가 가진 곳에 만족하는 거니까 절대 말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은 쉬웠는데 답이 어려웠네.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4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만화 좀 보고 오고요. 10번 보시면 물에서 겨르면 물고기 이기죠. 너무 귀엽네요. 한번 물 밖에서 겨뤄볼까? 이렇게 했으니까. 물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영역에서 기질과 성향대로였으면 틀림없이 성공했을 텐데 이렇게. 내가 힘을 발휘하는 곳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이거는 이제 물고기가 후회하는 것이고요. 너무 물고기 세우면 거의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너무 좀 물고기가 크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단어 정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dominate.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 컴퓨터는 경쟁하는 것이고. belong은 속해 있는 거죠. no match for. 이건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진다. 이거죠. okay. 캡처는 잡는 거죠. 트릭커리는 트릭 속임수 같은 거. dominance는 dominate의 명사형이겠죠. versus는 누구 대 누구 할 때 상대편. convey 뭐였습니까? 전달하다. 별거 없네요. figure out. 발견하다. 찾아내다. feel confident. 자신감을 느끼는 거죠. 자신감을 느끼는 거. get accustomed to. 뭐뭇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apply는 신청하다의 뜻과 적용하다의 뜻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신청. apply for. 보통은 apply에다가 4이 되면은 신청이에요. 지원하는 거. apply에다가 보통 2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신청이 아니라 적용시키는 거죠. A to B.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전략을 적용시키는 거. 그 다음은 룸은 중요해요. 룸은 영역 분야. operate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수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에 따라서 이 영역 안에서 운영하는 거. 그 영역 안에서 뭔가 내가 활동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컨텐트.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한 이런 뜻이에요. 이것 때 이거 몰라서 지금 틀리나서 분명 있을 거예요. 단어 공부하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문제 마치고요. 킷 센텐스 가보죠.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묶으라고 했어요. 묶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가 중요해요. 두 번 이중수식. 둘 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위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man is no match. 상대가 안 된다. 그죠? as long as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 속에 남아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in order for us to have. 이거. in order to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in order to인데 여기에 for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a가 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to get it out of the place 이니까. 이것을 꺼내기 위해서. 여기서의 to get it out은 꺼내다. 꺼내기 위해서. 몸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to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른 걸로 못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남자 대 사람 대 물고기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이기죠. 아 이런 거 빈칸 나오려나? 너무 유치한데. 이거는 지죠. 물 밖으로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 물 밖으로 물고기를 꺼내 오는 걸 성공한다면. 물고기가 지죠. 그럼 우리가 이기죠. we win.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겠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해요. 6번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that. 여기 that. 여기 that. 여기 that.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that 은 관계대명사에요. 얘는 그러니까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is. 주어는 thought.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that 이하이다. 그럼 이 that 은 접속사. 다른 걸로 못 바뀌어요. 접댓밖에 안 되죠. 그 다음. once you discover who you are. 이거는 어순이 중요해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 어순.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operate in that realm. 여기서 that 은 그냥 형용사 that 이에요. 지시 형용사. 그 영역. 이거죠. 세 개가 다 달라요. 첫 번째 거는 관계대명사, 두 번째 건 접속사, 세 번째는 그냥 지시 형용사.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그 영역 안에서 네가 작동한다면. 너는 항상 성공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에요. 그런데 if you follow the guile of other things that may seem attractive and leave. 여기 leave와 follow가 병렬구조. 일단 이것부터 먼저 잡아두시고. 네가 여기 대승 관계대명사 되시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것들의 속임수를 따라서 따르고. 그리고 leave the place of your power. 무슨 말이에요? 네가 힘이 센 그런 장소를 벗어난다면. 이런 건 단어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떠나는 거면. 너는 절대 못 이겨. 이거 이기냐 못 이기냐 이런 거 빈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까랑 여기랑 연결시켜서. 그렇죠? 여기랑 연결시켜서. 네가 떠나면 못 이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not necessary.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나대의 법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대항에서 이기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꼭 그런 건 아니고. but winning at being you. at being you 라고 하는 건. 살짝 그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가 at being you. 그러니까 winning at being you. 너가 너대로 사는 것. 너의 성향이나 너에 맞게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꼭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기는 것. 나 나 없게 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는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봐봐요. 이기는 방법은 찾아내는 것이다.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여기서 아까. 고정을 좀 시켜놓고요.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인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신에서. 여기 빈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스루에게도 이기. at being you. 그러니까 약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나답게 되는 거죠. 내가 자란 장소에서. 내가 나답게 이기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단은. 내용적이나 뭐로 보나. 6번 문장이 진짜 중요하고요. 빈칸도 여기 딱 나오기 좋아요. 이런거. 딱 나오기 좋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외에는. 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어법적인 거니까. 한 번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까지. 자강 10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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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